티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티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박유성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텍사스에 오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텍사스를 떠난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어제 달라스 공항에 도착하니까 집에 온 것처럼 아주 푸근하고 또 제 마음에 참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큰 실수를 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6년간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좀 자랑을 좀 했어요. 캘리포니아는 과일이 그렇게 맛있더라 얘기를 조금 자랑했는데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once a Texan, always a Texan 라고 변질됐다고 말씀하면서 너무 제가 마음의 소감이 있고 아, 나는 원래 텍사스 사람인데 하면서 참 회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캘리포니아 거짓말은 안 되니까 캘리포니아는 과일만 맛있습니다. 정말 우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세미한 우리 성도님들 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우리 이은상 목사님 오늘 모시게 된 것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기쁨으로 또 여러분들을 축복을 합니다. 박수는 드리시지요.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요. 제가 이은상 목사님을 예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이은상 목사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정이 참 많으세요. 학생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저쪽에 UTA 학교 가서 전도도 하고 몰에 가서도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학생들과 함께 또 EM 사역을 잘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남고 제가 많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서 전도왕이시고 정말 수백 명에게 전도를 한 그러한 또 믿음의 그 유산 이것을 갖고 계신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인 것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님 장노님 그리고 권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훌륭하게 아들님들 잘 키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한테 이때 취임식 때 아무런 시간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 축하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I understand. 저는 북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코너스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요셉 목사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또 우리 젊은 가정들을 섬기고 스탠포드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섬는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 먼저 목표를 했다는 것 때문에 부족한 자를 초대해 주신 이은상 목사님과 우리 세미안 교회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의를 생각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전할까 이러한 고민을 기독 가운데 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지난 주죠 장례식을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만 얘기해야겠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야겠다. 그것이 가장 큰 축하이고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는 그러한 정리가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우리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우리 세미안 교회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우리 이은상 목사님 또 안희영 산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아들을 이제 라이드를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제가 조금 급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좌회전에서 커브의 미디언 중앙분리대의 타이어가 살짝 닿았습니다. 퉁 하는 그런 소리가 났는데 사실은 닿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국은 이제 학교에 가서 아들을 내려다 주었는데 차를 시작해서 다시 출발하려는데 이상하게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그리고 타이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완전히 차가 타이어가 완전히 구멍이 나고 주저앉은 플랫된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제가 차를 한쪽에 그래도 다행이죠. 아들을 학교에 데려줬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뒤에 이제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서 뺐습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텍사스에서 많이 해본 솜씨로 자키를 쭉 올려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넛 앤 보트를 빼서 정말 순식간에 너무 순조롭게 잘 타이어를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타이어를 꼈어요. 그리고 또 힘을 다해서 낑낑거리면서 그것을 타이어를 다시 조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안태요. 자키를 내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그 스페어 타이어가 플랫된 겁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지금 가뜩이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갈았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플랫이 돼가지고 10년 된 타이어를 점검하지 않았던 저의 불차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던 마음은 창피함과 부끄럼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금 일단 타이어를 꼈으니까 정말 차가 거의 바닥에 났지만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으로 타이어센터까지 이렇게 슬라이딩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새로운 타이어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소에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린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타이어가 계속 나를 먼 길까지 이끌어줄 것이라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죠. 어떤 분들은 밤에 수백 마일을 운전하면서 먼 곳에 차를 운전하는 밤에 한밤중에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타이어에 대한 신뢰가 있듯이 사실 everyday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알고 있는 것이죠. 2019년도라는 장거리 여행을 앞둔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는 어떤 타이어를 의지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을까요? 또한 새롭게 단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이은상 목사님 먼 길을 정말 앞으로 시작하시는 이런 런칭하시는 오늘 예배도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잘 이 사역을 완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 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타이어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타이어는 그것은 우리 사명의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명의 타이어를 갈아 끼자. 이번에 새벽기도 주제가 리뉴, 리처치 그리고 저는 리타이어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워서 내년도 다음 주에서 새벽기도에 올린 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시죠? 리타이어 우리 은퇴라는 것은 그냥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다. 그때도 시작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타이어는 바로 사명감이라는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대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You are not alone.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11장에 쭉 세어보시면 26명이 넘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이 역시 광야 같은 또 믿음을 지켜온 사명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우리 세미안 교회를 응원한다.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게 받은 사명의 타이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아무리 광야하고 죽을 것 같은 길이라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게 받은 사명의 타이어는 타이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컬링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명의 타이어를 우리가 확실히 장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대에 따라서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 진토된 우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 나오지만 우리 바람둥이었던 삼선 그가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두 눈이 뽑혔을 때야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나시린으로 사사로 부르셨구나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한 블레스에서 구원한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감 그것이 삼선으로 하여금 바람둥이 삼선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고 믿음장의 이름이 기록된 놀라운 우리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정말 순한 양이시고 정말 안민도 잘하시고 정말 믿음이 뜨거우신 것이다. 어머나 감사한데 또 젊은 우리 가정들 가운데는 기독교에도 적대적인 감정도 있고 또 여러가지 부유한 것들이 있어서 꼭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듯하게 착각하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말씀이 이 dead end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 그만둘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하면서 회의가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오랫동안 교회에 함께 사있게 했던 성도님이 또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분이 떠나지 말고 내가 떠났으면 좋았을걸. 저분을 잘 섬기지 못하고 저분을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저분이 떠나가게 되는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차라리 내가 교회를 사임할까? 이러한 마음에 불안함과 갈등이 드는 시간들도 지난 6년간 여럿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에 죽게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처음 코너스턴 교회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임무를 다하라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아하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목양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나를 언컬링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으시지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지난 6년간 해왔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먼 길을 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감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컬링 사명감이라는 그러한 새 타이어를 언제든지 장착하고 그 타이어에 뺑뺑하게 바람을 우리가 넣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먼 길 아무리 광야 길이라도 주와 함께 헛뜬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잘 인식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로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셰프 셰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 많은 분들이 엄마로서 사명을 또 받았습니다. 아빠로서의 사명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돈을 벌어야 되고 아무리 몸이 아플지라도 아기를 돌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임무 내가 맡겨진 책임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들이 누구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 런던에 St. Paul Cathedral 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당 성공의 성당이죠. 처음에 건축이 될 때에 많은 우리 테크네이션 그리고 많은 스톤 메이슨 돌을 깎는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이 그 유명한 Sir Christopher Ren 랜경 랜경 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6세기 17세기 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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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랜경 랜경 미안해서 어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방해를 했군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 예 저는 Sir Christopher Ren 랜경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blessing 은혜가 충만하게 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함께 건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 사람은 돌 깎고 있고 이 사람은 돌 깎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돌을 깎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외관상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What are you doing? 돌을 깎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타이어 사명감이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린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사명의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으로 그들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을 했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 예배의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격주로 목장 모임을 하시죠? 목장 모임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 귀한 질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주유소를 운영하시거든요 아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게스테이션에서 게스 들을 때에 거기에 크리스천 라디오를 틀어놔서 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신지 듣게 하리라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을 매주 우리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Thank you so much!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소리로 주유소에서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러한 칭찬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이게 뭐냐 지금 우리 주유소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틀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내가 음악을 통해서라도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내가 전파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그 일을 계속 하겠노라 했던 그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그분이 귀하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단순히 기름을 파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명자의 삶을 살고 계시구나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타이어를 충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2019년도를 바라보고 또 세미안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사명의 타이어를 충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또 직장에서 삶에서도 충전하지만 나에게 주신 세미안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의 통모구나 또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 이은상 목사님을 또 안희영 사모님을 나의 영적 목자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로 부르셨구나 그냥 happen to be 찾다가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세미안 역사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인할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언약이 되어서 오늘 결혼식인가요? 이제 반지가 있고 언약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언약을 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계약은 CEO가 계약을 하죠 그런데 교회는 언약, 살아계 언약 내가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신부로 알고 사랑하겠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또 우리 세미안 교회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의 목자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로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는 아름다운 침예배 되기를 이 세미안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명감이라는 타이어를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응원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타이어 순종의 타이어로만은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을 향한 사명감이 불같이 막 불타더라도 우리는 조금만 가면은 당장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고 조금만 또 에너지를 소비하면은 감기가 걸리는 제일 감기 걸렸거든요 여기 오기 어제 전에 감기 걸렸는데 압약한 사람들입니다 저질 체력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울 것 같이 헌신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지만 또 실제로 사람에 가면은 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필요한 영적 타이어가 우리 갈아타야 할 타이어가 우리 사명 전 영어로 오비디언스 오, 첫 번째가 오비디언스라고 하면은 두 번째 타이어는 똑같이 오, 오아시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2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엄청난 십자가라는 광야의 길을 완주하실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우리에게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그분은 겪으셨고 그 길을 완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있으셨고 똑같이 피곤하시고 똑같이 눈물도 흘리시고 똑같이 배고프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어떻게 그가 십자가 가지셨는지를 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모델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너희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너희도 그분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포커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예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오아시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지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의 깊은 동기를 우리에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 무슨 즐거움입니까? 부활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가 회복되실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3절 마무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오아시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분께서 오아시스의 모범, 부활을 모범 보여주셨지만 또한 동시에 그분 자신이 생명의 무리시고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쉼이 되십니까? 아멘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라면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의심이 구름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가장 불행한 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을 해야 되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하면서 기도의 대상도 없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광약길을 걸어가게 해 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과 저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아시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안교회를 우리 금요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본당 이전에 다른 곳에 캐럿턴에 또 다른 곳에 계실 때 제가 금요기도회에 온 적이 있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지친 몸을 가지고 금요일 전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 마치고 정말 이렇게 어떤 분들 의무감으로 또 목사님이 하도 오라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저도 게스트로 그냥 가서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 있었던 많은 이런 근심과 걱정들이 다 녹아지고 예수님만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이 뜨겁게 기도하신 우리 세미안교회에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추만하게 거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진정한 쉼이구나 좋은 것을 여행가서 쉬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만나고 경험을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 세미안교회가 쉼이 있는 곳이구나 오아시스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어떤 잠이 아닙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전환한 여행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새벽기도 계속 광고처럼 얘기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좋은 목사님 귀한 말씀을 에브리데이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힘들게 한번 내가 억지로 해야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좀 쉬어야겠다 세상에 너무 내 독서가 많아서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나를 해독하는 디텍스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임지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할 때 2019년도 Retire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오아시로스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광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크리스천 광부였습니다 젊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는 광부로서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침대, 자기의 집에 가하면서 점점 자기의 몸은 후폐가고 자기의 집은 점점 무너져가는 것들을 수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자기의 동료 광부들은 건강하게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며 심지어 손자도 보는 그들과 함께 노는 것을 창 안에서 창밖을 보는 그러한 암담한 시간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가고 그의 집은 점점 맑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신이 정말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데 당신의 모습 보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이 광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가끔씩 사탄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침대마다 앉아고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종종 듣는다 그런 창밖을 나한테 보게 하면서 지금 네 동료들은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저렇게 왕성하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때로는 그가 또 세상의 창밖을 보여주면서 손주들과 재미있게 노는 자기의 동료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자기의 지금 무너져가는 이 몸의 장막을 보여주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Does Jesus love you? 진짜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정말 결혼하고 또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 저 삶과 비교해서 너를 봤을 때 속삭이죠 Does Jesus really love you?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당신은 사탄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광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럴 때는 사탄의 손을 꽉 잡고 그를 저 멀리 있는 갈보리 언덕을 보여준다 저기 멀리 있는 그 언덕에 손에 못이 박혀있는 그 모습을 그 머리에 피의 멸류관, 가시 멸류관이 박혀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보여준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Yes, Jesus loves me 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 삶의 근거와 소망과 우리의 힘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게 축복합니다 그것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그 속에 거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오아시스가 되어서 우리는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의 그 피의 보혈에 손을 적셔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을 예수님, 너를 모두 용서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금성을 들은 것이 언제 마지막입니까? 그 시간은 어떤 종교적인 시간 의무감에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오아시스 생명의 물대신 예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미안교회의 아주 암다운 날에 정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같이 예수님께만 초첨 맞힌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먼 길을 사명자의 길, 하나님께 택하신 놀라운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아름답고 잘 준비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정말 생명과 소중히 여기시는 이은상 목사님을 또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정말 이 목자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기인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세미안교회 이 달라스뿐만 아니라 텍사스, 한국, 전세계 1위까지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면서 오아시스스 예수님의 물속에 충만히 과하여서 지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열매를 버진 것처럼 우리 세미안교회, 우리 이은상 목사님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크신 충만한 복음의 열매들이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에 히브리스 12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세미안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가 지금 리타이어가 필요합니다 갈아타길 원합니다 2018년 낡은 나의 짐 이것도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안식하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 모든 포커스 초점을 주님께 맞추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전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윤대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놀라운 사랑이 그래 충분하게 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세미안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Jon 한글자막 by 한효정